2020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연말이 가기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시겠지만 코로나가 풀리니까 연말 지나고 2021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내가 내가 다시 청춘이라고 아무라도 살지 않겠네 사는 게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내 인생을 짓고 싶어 멋지게 살리고 싶어 외도 아쉬움도 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행복한 꿈을 꾸며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내가 내가 다시 청춘이라 한마득 살지 않겠네 사는 게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내 인생을 짓고 싶어 멋지게 살리고 싶어 꿈에도 아쉬움도 넘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꿈을 꾸며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후회도 아쉬움도 넘치는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꿈을 꾸며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행복한 꿈을 꾸며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